이 볼륨으로 줄이는게 아니고요. 발림을 줄여야 되겠죠? 앞에 통합가루가 많이 묻어있고 렌즈에도 괜찮은가요? 잠깐만 렌즈 한번 닦겠습니다. 통합가루가 많이 묻어있습니다. 그 여행도 멈춘 야생활을 합니다. 오예~~ 이 멋진 야생활을 비 멋진 야생활을 여기 무슨 소리가 나는거 보니까 잡을 하는거 같아요 아까 철조막 밑으로 통과하다보니까 신발에 이물질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저희가 휴식을 취하면서 신발전일을 하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공책을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여기나 매발톱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노란 매발톱꽃입니다. 발얀꽃. 이걸 안보고 할 수가 없겠죠. 에이 고고링. 저희들 안녕. 반가반가. 그리고 여기서 신발끈을 좀 꽂혀 메고 가겠습니다. 오 꽃잔디. 오 마이 갓. 완전히 송악가루하고 철종 밑으로 통과하다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송악가루가 묻어서 신발이 엉망이 됐습니다. 안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번 스쥬쥬. 조금만 기다려. 여기 여기 여기. найд. 성장. 이제 신발끈을 꽂혀 메었구요 4차례 크레인이 들어와있으니까 좀 어색합니다 물고기 친구들 인사를 한 번 타고 가야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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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는 영도 한마음 선원입니다 우리 조개종 어 잠깐만 요 뒤에는 태종대 중학교고요 태종대 중학교는 태종대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게 옛날에 태종대에 있었는가봐요 그래도 잊지 않았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안녕 바이바이 멋있죠 단풍입니다 단풍 하늘 구름 오 저기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입니다 대한불교 조개종 6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9분째 운동중이며 시속 5.2킬로미터 평균속도 2.7킬로미터입니다 태종대 태종대 중학교입니다 태종대 중학교입니다 길을 건너서 연구역으로 담당을 따라서 연구역으로 띄고 돌리겠습니다. 이제 도로로 나왔으니까 4차를 벗어놨으니까 음악의 볼륨을 이렇게 볼륨업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에 동작인 기간을 따라서 출단합니다. 의님의 508번 빤스가 지나갔구요, 그 앞에는 부산 체육중학교, 체육중학교 밑에가 체육고등학교, 저쪽 체육고등학교에서 우측에 체육고등학교, 여기는 체육고등학교 여기는 영도여구입니다. 영도여자고등학교. 영도걸스 하이스쿨 예림관입니다. 영도예림관. 한번 볼까요? 정문 오늘 일요일이라서 조용합니다. 교훈을 보니까 자율협동봉사 그런데 밑으로 읽으면 자예뽕 율동사 이렇게 됩니다. 교훈이 뭐라고요? 자예뽕 율동사 영도여구입니다. 마크가 약간 촌시라고 해요. 피읍자 같기도 하고 자고로 영도에 유일하게 있는 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한번 볼까요? 학생행급이동출입구 노파킹 히어라왕 여기 8개가 있어요. 여기 약 100리로 50리로 50리로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emergency assembly area. when there is earthquake. 예림책서점 예림책서점 여기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냐고요? Why? Why not? 우리 소머리 국밥집 옛날에 기사분들이 많이 다해서 거의 맛있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녕 방가방가 이쁩니다 저희도 508번 508번 사이즈가 찾아버리네요 영도중리북로 21번길 10동3동 비영벨로스텔라 비영벨로스텔라라 비영벨로스텔라라입니다 비영벨로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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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스포텔 부산체육고등학교 극기하는자 미래를 얻다 부산체육고등학교 비영벨로스텔 비영벨로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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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km 6.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1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7.1km 평균속도 2.8km입니다. 오우, 깃붓꽃이 멋있게 피어있습니다. 오우, 깃붓꽃이 멋있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Rise of everybody in the early years. I'm in the days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s I'm in the days, I'm in the days, I'm in the days, and I'm in the days. I'm in the days of Пока, my friends, I'm in the days of the day. 와아 왜 그러지? 부산 남고등학교 입니다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져서 멋있습니다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져서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져서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져서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 오 저기 등나무 꽃이 이쁘게 피어있습니다 네 푸른 하늘과 어울려 가사 바이들 가사 바이들 저거 쓰트 먼저 한번 볼게요 예쁜 등나무 꽃 입니다 안녕하세여 로테인 꽃은 외부의 꽃은 정말 아름다워요 흰색과 파벌색 저 아까 담았던 손봉이 저 아파트 뒤로 보입니다. 손봉이 아파트 때문에 손봉 아팠 쩡 아파트가 아니고 아팠 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우리 영도 민들레입니다. 농감이 아니고 영도 민들레는 영도에만 있는 독특한 민들레입니다. 여기서 한번 중리 전망대 누울 전망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자전거 많이 힘들었나 보다. 자전거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누워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옆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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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